그런 게 사랑인 줄 몰라서 사랑한다는 말 못 했어.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제일 미안한 건 사랑한다는 말 못 한 거였어. 사랑했어. 그 말을 하고 싶었어. 이 말을 나한테 꼭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여보. 들었어 여보? 이 사람이 날 사랑했대.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지 여보. 나 이 사람하고 잠깐만 둘이 있게 해줘. 나도 사랑했어. 나도 말 못 했어. 미안해. 그리고 축하해. 이번만큼은 당신 사랑 꼭 성공하길 바래. 그래. 간장 Ona 난 나는 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님이 혹시 여기 와볼지도 모른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려고 했어요. 언젠간 올 것 같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. 생각보다 빨리 와서 기뻐요. 달리 씨, 이러지 마요. 달리 씨, 이러지 마요. 달리 씨, 이러면 나 정말 괴로워서... 생각해 봤어요. 오진 씨가 나 때문에 괴롭다면 괴롭히지 말아야겠다. 그래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진 씨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.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. 평소에 넌 놀아야겠다. 뭐